소개팅이란 걸 해본 지가 몇 년이 됐으니까. 나 오늘 카메라 앞인데도 설치지 못하겠어. 얘네 다 진심이야.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. 저는 개그코드가 잘 맞는 사람입니다. 괜찮으세요? 앞이 나오면 리얼, 뒤가 나오면 아바타. 혀로 살타먹으세요. 진짜. 어떡해. 벗어. 누나 못 벗어. 빨리 벗어. 누나 구조기 보고 있어요. 나 춘대로 해! 나 춘대로 해! 너무 싫어. 나였으면 내 거 항상 내가 널 사랑해